강동시대의 정권교체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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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시대의 원내교섭단체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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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차게 웃으시면서 당기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문지노동당이 시대의 소명으로 받고 있는 진보정치의 통합 그리고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반드시 올해 3반기 내에 성과를 내겠다 이런 결심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곳이 화학과 통합, 그리고 연대와 단계를 기운이 흘러넘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진보가 순열로 망한다는 말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진보진영이 통합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민윤호총이 통합의 기간차가 되겠습니다. 참조록 전망 좋은 곳에서 전망 좋은 농민의 세상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정권과 신자유주 세력을 심판하는 그런 선거연합을 통해서 민중의 진보세력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의 고민을 새로운 진보석으로 새로운 진보로 다 수용해서 한국사회의 제1회 정치 세력이 되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진보진영이 진정으로 집권할 수 있도록 작은 차이들을 짓고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들이 우리에게 거는 시대, 희망 이런 걸 살려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희망을 함께 찾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진보신장님이 되기 위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대방동 시대의 진보집권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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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방동 시대의 진보집권 활짝 열자! 활짝 열자! 활짝 열자! 활짝 열자!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